자, 왼쪽 왼쪽 보시고 굉장히 일반적인 포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왼쪽 보시고 만나뵈서 반갑습니다. 포즈를 취해주셔야지. 동작을 계속 취하시면 안 돼요. 가운데 보시고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? 위로의 미소 한번 보내십시오. 하나, 둘, 셋 이 층 보시면서 오래된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왔어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야 이런 느낌.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. 오른쪽 보시고 뮤지컬 스테레오스를 배우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십니다. 아시는 분들이 경로우대가 아니죠? 뭐라고 그러죠? 여하튼 우대해드리는 느낌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는 느낌입니다. 하나, 둘, 셋 자,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고 가장 편한 얼굴로 마지막 한 번 더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네, 고맙습니다. 앞으로 오시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